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일 간단하고 많이 하는 미용, 닭발 미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게 꼭 반대로 해놓으면 희한하게 반대로 올라가더라고요. 손이.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기본으로 해놨어요. 잠시만요. 너글라이 아니. 아, 난지가 얼마 안 돼서. 보통 쌤들. 뭐지? 닭발 미용할 때 얼마나 걸리세요? 발 4개 다 밀 때. 보통 얼마나 걸리실까요? 혹시 발 미용 4개 다 하시는데 한 10분 안에 다 하실까요? 대부분. 왠클립 치는 애기라서 저희 학원에서 털이 좀 엉켰어요. 4개 다 가는데 5분에서 7분? 5분에서 7분? 진짜 빠르신데요? 생각보다? 뭐야? 다 베테란들이야? 10분 이상 별로 없어? 맞아요. 발 미용할 때는 5분? 발 4개 다 올리는데 5분 이상 걸리면 안 되죠? 30분 너무 길어요. 30분 너무 길어. 20분도 좀 깁니다. 한... 한... 20분... 10분... 10분 정도? 달 1개당 2, 3분 정도 딱 잡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0분 이전에 하시는 분들은 진짜 빠른 거예요. 진짜 빠른 거예요. 일단 제가 지금 저희 쌤이 바로 없는 관계로다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으악! 보이시나 봐요? 일단 강아지를 할 때 초보 쌤들을 위해서 이거를 킨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초보 쌤들이 하실 때 강아지 발 미용을 하실 때 앞에서 이렇게 미시는 분도 꽤 있죠? 이렇게. 이렇게 밀면 위에는... 여기는 괜찮거든요? 이 위 발등은? 하지만 발 사이사이를 미실 때 잘못하면은 발 사이사이가 찢어지거나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죠? 잠깐만 그래서 강아지는 미용을 하실 때 항상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내가 앞이 아니라 내가 뒤에서 강아지를 안거나 뒤에서 발을 바라보고 미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확산없이 저 혼자 하려고 해도 힘드네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밀지를 먼저 정해요. 그리고 양 옆에 사이드부터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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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서 일단 요거부터 길이를 정확하게 정해주세요. 뒤에까지 싹 다 그 다음에 이 양쪽 옆에는 먼저 다 미실 때 벌써 다 쳐야 되고 밀어야 되고 쳐 침대 밀어야 되고 자 그러고 나면 위에만 이렇게 밀어넣으면 발 사이사이만 털이 낫거든요? 옆에서 여기 시작을 기점으로 발 사이 안쪽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으시면 그냥 발이 벌어져요. 자 여기서 여기도 섹션을 나눠보세요. 여기 1번 여기 2번 중간에 3번 1번 면처리만 면만 그냥 도배하듯이 1번 2번 올려놓고 중간만 3번 또 똑같이 중간에다가 철을 넣고 1번 2번 중간만 3번 이쪽 1번 이쪽 2번 중간에 3번 그렇게 하면 Sid 다이오용이 다단 끝났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뒤로 바로 넘어가서 아까 여기까지는 다 밀어놨죠? 한 번만 다시 체크해 주시고 자, 잠깐만 자, 잡을 때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절대 안 돼요 관절을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잘못해서 강아지 싫다고 다리를 딱 쳤을 때 내가 놓지 못하면 꽉 잡고 있으면 잘못하면 진짜 관절 나가거든요 그래서 꼭 다리를 잡을 때는 전체적으로 닭다리처럼 잡고 구부려서 여기만 뚝 올려갖고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강아지들이 발이랑 이런 데가 나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발바닥은 이렇게 있죠 그럼 보통 얼굴, 손, 다리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이거를 곰돌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곰돌이에 곰돌이가 군대 같다고 생각하고 자, 열중 쉬어서 최대한 바짝 시키세요 이제 갓 간 거야 아주 그냥 공기가 바짝 들었어 이렇게 쫙, 어헤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얘 갑자기 움직이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에이야 딱! 시키고 자, 너무 공기가 잘 들어서 사관이 오우 예뻐라 하고 여기 볼 쪽 한쪽 쓰다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요쪽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중간 우쭈쭈쭈쭈 하고 이쪽도 한번 쓰다듬어주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근데 가끔씩 요기에 털이 남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기가 아니야 요기 요기 요기에 남을 때는 아 참 부끄럽게 어디 이렇게 만져 이렇게 하고 쓸어내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 발명이 끝나요 되게 쉽죠 이거를 저희 쌤이 오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잠깐만 제 발 때문에 아 제 손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잠깐 이걸 하자면 자 발 보통 미실 때 전 지금 잘 밀어놨지만 요 발 사이에 또 끼는 애들은 진짜 다들 어떻게 이걸 한 번에 어떻게 밀어놨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거는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자 이거 아니고요 발톱으로 가지고 가서 클리퍼가 드드드드득 올리고 밀어주고 이것도 이거 아니고 발톱 쪽으로 가지고 가서 드드드득 올리고 발톱을 올리는 거예요 발톱을 발톱을 드드드드득 올려주시고 그러면 올라오거든요 고르고 나서 밀고 다시 발톱을 밀고 발톱에 드드드드득 올리고 다시 드드드득 저기서 드드드득 하고 이렇게 밀어주시면 발 사이사이에도 깨끗하게 다 밀리게 돼요 깨끗하게 빼끗하게 работ 리아쌤 강아잔말의 드라이 드라이 rated 지금 잘 안들리나봐요 이게 베테랑 쌤들한테는 되게 당연한 일이지만 제가 학원 운영하면서 보니까 초보쌤들한테는 이 발미용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구요 얘가 지금 중간에 막 밑에를 다 밟고 댕겨갖고 리아쌤 안들리나봐요 다시 앞쪽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서 움직이는게 아니고 뒤에서 애를 잡고 미안해 잡고 리아쌤 네? 다 있으면 나 이거 좀 잡아주면 안돼요?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어떤가요? 아 얘? 쟤 뭐야? 돌기 여기 어허 여미야 안해 이거 뭐 올래? 이거 빼서 이거 빼서 앞에서 이렇게 미는거 아니구요 뒤에서 강아지를 보고 어디까지 밀지 어디까지 밀지를 먼저 미세요 여기보다는 그냥 여기 밀고 여기를 어디까지 밀지를 먼저 정해 놓는 거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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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발에 보통 라인들을 많이들 깨끗하게 못 잡으시거든요 하면서 라인을 잡지 말고 라인을 먼저 잡아놓고 그리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슬리퍼 닦기만 해도 피나는 경우에는 그래도 그거는 습진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제 자체가 예민을 안 떨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손님들한테 얘기해요 근데 나 왜 여기 안 떠? 잠시만요 나 여기 안 떠갖고 지금까지 뭐라고 물어보신 분들 거 못 봤다 없었어? 30분이요? 까지만 봤어 발가락 사이에 살에 닿으면서 미시나요? 그럼 저는 피날 것 같아서 저는 다 살에 닿으면서 밀어요 근데 자 여기다 밀고 완전 딱 대고 밀거든요 그리고 집어넣고 1번 근데 이 닿을 때 닿을 때 보통 요 끝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중간으로 그냥 보시면 면이 여기가 더 넓고 여기가 좁잖아요 세모잖아요 딱 세모 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아 잠깐만 해놓으면 딱 세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면에다 대고 그냥 이거예요 대고 이거 자 여기다가 놨다 그러면 내려가서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다가 큰 면을 쓰다가 끝으로만 뚝 이렇게 그리고 집어넣고 중간만 끝으로 이 끝으로 쏙 쏙 이렇게 이렇게 근데 살에 닿지 않고서는 하시면 좋겠지만 그러면 깨끗하게 미용이 안 되겠죠 깨끗하게 하시려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면 있잖아요 요 면을 다 이렇게 밀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다가 도배한다 생각하고 잡고 시작 이렇게 세우시면 안 돼요 그럼 당연히 피가 나겠죠 최대한 눕혀요 요거 요기 밀 때처럼 똑같이 요렇게 밀듯이 눕혀서 이렇게 이쪽도 대고 중간 올려서 중간 것만 쏙 요기 중간 거 하실 때 꼭 중간 요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끝에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에 있는 거 싹 파서 요렇게 도려내듯이 낼 수가 있어요 이쪽 옆에도 안 보여 안 보여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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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잡고 요렇게 그리고 이제 요렇게 안 밀린 것들 제가 얘기했죠 이거 아니에요 이건 살로 살을 두두두둑 하는 거기 때문에 피가 날 수 있거든요 발톱에다가 대고 두두두두둑 올린 다음에 서 있는 거를 바로 잡아서 밀고 두두두둑 올리고 서 있는 거를 잡아서 밀고 제가 이거 예전에 제 세미나 때 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구요 극강의 귀찮음에서 나온 꿀팁이라고 맞아요 원래 배울 때 저희 잡아서 끄집어 내갖고 손으로 잡고 그 위에를 잡아서 요렇게 미는 거 배우시죠 다 네 근데 그건 이제 귀찮으니까 두두두둑 밀고 두두두둑 밀고 요렇게 하시면 되게 쉽고 빠르게 요기는 숨어있는 털까지 싹 밀립니다 잘 안 대주고 빼거나 무는 애들은 어떻게 하나요? 꽉 잡고 해요 하하하하 말해 뭐해 꽉 잡아야지 뭐 어떻게 해 아니면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봐 봐요 뒤에 가서 화장실 좀 잠깐 따라와봐 야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내가 하면 어렵지만 소정원장님이 하면 쉬워보이는데 하하하하 그런가요? 그리고 뒷발은 자 얘도 습진이 조금 있네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곰돌이가 군대에 갔어 그쵸? 곰돌이가 군대에 갔는데 와 인재가 들어가서 군기가 바짝 들어 열정샷!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 열정샷 하는 걸 보고서 사관이 야 너 귀엽다 잘한다 이러고서는 자 턱을 아유 귀엽네 이 자식 아유 귀여워 이 자식 그리고 볼을 한번 두번 그 다음에 턱도 귀엽다 이렇게 해주시면 끝납니다 근데 가끔 요기에 남는 털들이 있죠 그거는 아유 부끄럽게 왜 이렇게 잡았는지 못들여 이러면서 한번씩 털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발바닥도 깨끗하게 끝나요 죽빵 날리는 거 아닌가요? 죽빵 날리는 거 생각해보고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으면 가끔씩 죽빵 말고요 저는 명치를 명치를 한번 한번씩 때리십니다 그 사이에 이제 어! 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빠르게 밀면 돼 그러면 됩니다 요렇게 이용할 때 요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잘 일잖아요 그러면 목욕하고 나서 나오는 거 진짜 털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처럼 발이 부어있거나 그래서 털이 막 지 맘대로 결대로 가있는 애들이 아니고서는 거의 해줄 거 많이 없어요 발바닥 벌려서는 안 하시군요 발바닥 벌려서는 안 하시군요 아니요 발바닥 벌려서 하는데 발바닥 이렇게 잡고 아까 자 열중셔 시키는 게 발바닥을 벌리는 거죠 최대한 요기 손과 요기 손이 뒤에서 맞닿는다 생각하고 열중셔도 시키고 이쪽에서 한번 쓰다듬어주고 요기 살을 요기 볼을 요기 얼굴이면 요기 볼이잖아요 볼이 아니 맞나? 볼이지? 어 볼을 양쪽에서 요렇게 한번 쓰다듬어주고 최대한 열중셔 시켜놓고 이쪽에서 이야! 쓰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턱도 귀여우니까 한번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그러면 중간이 그냥 끝나요 하시면서 저같은 경우는 요기만 파는 게 아니라 이 발 바닥에 올라와 있는 털들도 같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밀어주긴 하거든요 잡고서 한번 해주고 놓고 다시 한번 밀 때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고기까지 다 같이 밀어줘요 그리고 요기를 미실 때도 앞발하고 똑같은 길이로 미시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클리퍼는 풀라인 전형인가요? 어 저는 좀 그런 편인데 클리퍼 이 클리퍼 쓸 때는 거의 발 그리고 똥꼬 쪽 똥꼬도 잘 안 씁니다 똥꼬도 저는 10번으로 거의 하고요 귀 앞에 쓰고 안 쓰는 거 같아요 그쵸? 나 발이랑 응 발이랑 귀 앞에 요기 밀 때 정도만 써요 요기 앞에 정도만 어 알람결 좀 밀어야겠다 안 좋네 네 닭발 하시고 발등 위 다리털은 가위로 커트 하시나요? 네 이렇게 털 긴 아이들은 근데 털이 길지 않고 발을 그냥 올려야되는 아이들은 한마디 보여드릴게요 이게 내리고 이게 저희 강아지인데 그냥 그거 때문에 킨 거거든요 발 라인 잡는 거 시키는 거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발동기는 몇 가지 미안해 밥 먹고 있는데 밥 먹고 있는데 열심히 밥 먹고 있는데 잡혔어 대박 히히히 밥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나봐요 발미용 하실 때 다시 한번 설명 뒤에서 붙잡고 앞에서 뒤에서 강아지 발을 보고 미셔야 되고 먼저 발을 어디까지 올릴지 먼저 체크를 하고 드드득 한번 더 보고 싶어요 드드득 아 또 매력에 빠졌다 막 그래 드드득 매력이야 기다려봐봐요 내가 잡아놓은 만큼 밀어놓고 그 다음에 발 사이에다가 톤을 넣고 이쪽 면에서 한번 이쪽 면에서 한번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여기가 찢어지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멈추고 그러면 여기가 안 밀리잖아요 보이세요? 이렇게 같이 내려가면 여기가 안 밀리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세월을 이렇게 내려가셔야 돼요 어 네 안녕하세요 톤이 언제 시간 날까요? 내일 내일 몇시 4시 반요 4시 반 4시 반 네 괜찮으세요? 오전엔 다 빠있어요 오전에 너무 많아요 네 4시 반 미리 내려다 놓으시는 건 괜찮아요 예약 깨져볼게요 요즘 아버님이 맨날 오셔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찢어지겠죠 잡고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세모로 이렇게 여기도 잡고 이렇게 중간만 이렇게 올려요 중간을 올릴 때는 요 중간을 쓰시는 게 아니고 클리퍼의 끝에 날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는 잡고 중간날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밥 먹다가 갑자기 흘러지 미안해 이렇게 해놨어 근데 어 아 얘가 막 털도 제대로 가만있지도 않고 이래갖고 이래갖고 요 발 사이에 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얘처럼 지금 일부러 남겼지만 봐봐요 이렇게 그랬을 때 보통 알려드리면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이건 살살다가 클리퍼를 되는 거잖아요 클리퍼를 가만 클리퍼를 요쪽 보시면 발톱에다가 잡고 드드드득 올려줘요 끝으로 완전 세워서 그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 드드드득 올려놓고 해주고 이거 보여줘요 애가 드드드득 올려놓으면 이렇게 서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것만 톡 집어서 이렇게 미시면 돼요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세워놓으면 쓰고 다시 한번 밀어주고 세워놓고 밀어주고 세워놓고 밀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미우기 끝나고요 며느리 발톱에 클리퍼 들어가는 방향 보고싶어요 며느리 발톱? 네 이거 화났나봐 며느리 발톱은 처음부터 중간에다가 손 흘러서 최대한 벌리시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다가 보통 여기 상처를 많이 내요 그냥 들어가다가 근데 여기도 똑같이 여기가 삼각이에요 모든 개들이 다 여기가 삼각이 돼요 그래서 잡고 이렇게 위에서만 굴려주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올려주세요 빨리 바로 그리고 저는 여느리 발톱이 끝나는 이 통통한 지점에서 보통 발라인을 잡아요 그게 너무 올리지도 않고 너무 내리지도 않는 선 이더라구요 그리고 선생님 저 7번 한 번만 옆에 7번 아무거나 아 7번이나 다른 난로 해서 이거를 잡잖아요 몸에 미는 아이도 이렇게 밀려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날이 잘 날카로운 클리퍼로 하실 때는 쌍꺼 많이들 이거 많이 쓰시죠 탑컷 탑컷은 제꺼는 조금 둔탁해요 그래서 잘 안되는데 탑컷은 잘 되더라구요 탑컷은 저는 그냥 탑컷을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놓은 다음에 그냥 위에서 이렇게 살짝 찍어야 왜 네 거 안되니 탑컷은 왜 이렇게 안쪽니 아 몇 번 떨어뜨렸어요 원래 꼭 찍으면 되는데 안 되네 바비운 몰라 안되네 이거 어떡할거야 이거 엔지 엔지 이거 엔지 어떡해 갑자기 갑자기 엔지 났어 그것도 안되는거 아냐 이거는 세팅이네 안된다 이것도 요즘 잘 안되나봐 그러면 방법이 있지 하나는 그냥 하면서 이렇게 꼭 찝는 방법이 있구요 그거는 뭐 1cm나 이런거 하셨을 때 하셔야 되겠네요 너무 힘들어서 꽉 찝으면 여기 두두두두둑 납니다 그냥 살짝만 꼭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시면서 아예 올리면서 라인 잡을 때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원래 보통은 털이 긴 아이들은 여기 발라인을 가위로 잡을 때는 저는 넓다가 뒤로 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다 미는 아이인데 여기 발라인을 잡아야돼 근데 나는 발라인을 잘 못잡아 가위로 이제는 집어넣어서 요쯤에서 그냥 이렇게 위로 올리세요 집어넣어서 이렇게 삼세하게 그냥 위로 올리세요 똑같이 그러면 발에 힘 좀 빼줄래? 이쪽 발에는 힘 없 안주면 이쪽 발에 힘을 발레리마 그렇죠 그러면 보시면 발라인이 다 잡혀있어요 혼자서 올려서 그냥 그대로 올려서 이렇게 삐는 거 아니고요 갔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 멈춰서 여기 좀 더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올렸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 멈춰서 바로 위로 그냥 신일자로 올라오고 지금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차이 나죠 이렇게 발라인을 잡으시면 돼요 올려서 이렇게 이것도 능숙해지시면 금방 해요 봐봐 힘 좀 다시 빼봐 힘 좀 빼봐 얘 봐봐 얘 이쪽 발은 되게 편안하게 야 됐어 봐봐 이렇게 발라인이 혼자서 딱 잡혀요 칼같이 잡혔지? 칼같이 잡혔지? 좀 멀리 가봐 좀 멀리 가봐 그래야지 좀 칼같이 잡히면석 보이지 확대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잡혀요 이렇게 잡혀요 저 지금 가위로 하나도 안 잡았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올리셔도 자기가 혼자 알아서 발라인까지 다 잡아줘요 깨끗하게 10절 그리고 차차차차차차차 여기도 똑같이 밀어서 앞이랑 똑같은 선에서 맞춰서 그냥 그대로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뒤에도 맞춰서 여기는 솔직히 저는 지금은 이렇게 열중샷 잘 안 시키거든요 이제 이제 제대할 때가 된 아이들을 많이 키워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도 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이 부분을 깨끗하게 더 밀고 싶은데 내가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 이럴 때는 최대한 열중샷 잘 시켜주세요 아들이 말 걸어서 라인 잡는 거 못 보셨대요 이 아들 못됐구만 누구야 아들 안되겠구만 엄마를 도움을 못 주네 다시 하지 뭐 그러면 자 그럼 여기 꾸밀어야 되는데 보통 밀때 여기 밀죠 전체 미용이라는 가정하에 애를 여기 위하러 살짝 여기 이 안에 자 그리고 한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리로 꼭 강아지 할 땐 앞에서 아니고 강아지의 뒤에서 보셔야지 상처 절대 안 내요 자 처음에 여기 며느리 발톱부터 따놓고 이렇게 잡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잡을 거야 그러면 올라와서 진짜 그냥 고대로 올리세요 자 올라왔어 그 상태에서 고대로 그냥 올라왔어 올라왔어 그 상태에서 고대로 자 올라왔어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숟가락 뜨듯이 맞아 어 포크림 뜨듯이 약간 고렇게 잡고 고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안에서부터 내려오는 털들이 다 전 아예 처음부터 하면서 이거를 넘어가거든요 원래 하는 속도로 하자면 배속한 거 같아요 배속한 거 같아요 배속한 거 같아요 이게 원래 하는 속도예요 닭발할 때 발생도 1mm를 올리나요? 저요? 저는 10번 잘 안 쓰고요 요즘은 솔직히 지금 제가 이거 보여 드리려고 요거 쓰는데 저희가 원래는 저는 이거 제일 짧은 걸로 밀어요 이거 제일 짧은 걸로 근데 저희 손님들은 오래되신 분들이 많고 음 좀 아줌마들도 많고 젊은 언니들보다 그리고 예전에 부터 강아지를 키우셨던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짧은 걸 좋아해요 근데 요즘은 요즘은 여기 트러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닭발을 하는 경우가 아닌 뭐 3mm로 해서 밀 때 이 사이사이 그냥 조금 지저분해 보이더라도 다 3mm로 밀고요 대신에 요 밑에 부분 3mm로 밀고 나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기 이렇게 올려서 한번 그리고 요기를 2등분으로 나누면 요 밑에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 딱 요 부분만 짧게 밀어줘요 그러면 위에서는 티도 안 나고 그냥 깨끗한 발라인으로 바뀌어요 똑같은 길이로 옛날에 옛날에는 진짜 씨 이거 얘기하지 말라 나 때는 다 이거였는데 요새는 막 너무 이거 발에 막 막 예민해지시고 막 길게 밀시고 막 이래갖고 나 요즘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요 변하는 게 이렇게 빨라지면 안 된다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힘들다고요 택가니 화장실처럼 응 이랬고 맞게는 했다고 또 욕했지 아니 들어오셨다 무조건 욕 아니 무조건 오면 욕하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할라인 잡을 때 다시 한번 올려서 그 상태로 그대로 올려서 그대로 올려주고 올라서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다시 올려주고 뒤에도 똑같이 여기까지 밀어서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보시면 발라인 굳이 내려놓고 잡지 않아도 요거 지금 가위 한 회도 되지 않은 거거든요 음 시원하게 닭발 됐네 저 원래 닭발 싫어해요 근데 닭발이 기본이잖아요 보통 근데 닭발을 진짜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닭발에서 제일 시간을 많이 잡아 먹거든요 제가 이런 아이들 전체 미용하고 얼굴 커트 목욕 얼굴 입고 남기고 1cm 미용을 하든 혹은 3mm 미용을 하든 보통 45분 50분 정도 선에서 정말 길게 걸렸을 때 1시간 정도가 걸려서 끝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다 빠르게 끝내서 이런 자질자질한 것들 뭐요? 발미용 발미용 보통 5분 4작에 5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얼굴 최대한 밀 수 있는 데까지 밀어넣고 저 아시죠? 저 미용할 때 턱 밀고 여기까지 밀고 이만큼 가지고 미용하는 거 얼굴이 기본적인 거 카메라에서 아 아 그리고 몸도 최대한 초벌에서 재벌이 가지 않을 정도의 클리핑을 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려면 결을 잘 하셔야 돼요 결 어떻게 어떻게 잡고서 미용을 할 때 어떻게 밀었을 때 여기가 한 번에 깨끗하게 밀렸는지 목욕을 하고 나왔을 때 재벌을 했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미용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닭발 미용에서 보여드리려고 전부터 계속 생각했는데 옷 타고 있어서 이렇게 닭발 진짜 닭발 같다 요거 미용 하려고 우리 애기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불러왔네요 지금 기분 굉장히 나쁘세요 우리 할머니 굉장히 지금 기분이 나빠요 미안해 닭발 미용 이렇게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쉽고 빠르고 금방 끝나는 전보다는 조금씩 시간이 더 줄실 거예요 팀장님 응? 뭐해? 돼지 빨리야 빠이빠이해 난 마저 밥 먹던 거 먹으러 갈게요 저도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밥 가네 이빨 귀엽대 꺼주세요 안녕 어떻게 그거죠? 엑스 위에 엑스 춤춘 점검